네 그 사람 찾으러 간다. 그 사람 빨리 찾으세요. 가요가 좋다를 사랑해 주시는 국내 해외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MC 이한중. 정소미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소미씨 가요가 좋다를 올해 진행해 오면서 말이죠. 정말 참 많은 가수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고 말이죠. 가수분들이 다른 제주들도 상당히 참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이한중씨도요. 상업가로서 수환이 뛰어나시잖아요. 웬만한 가수분들이 다 부러워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요. 그렇게 까지요. 근데 말이죠. 저도 음악적인 욕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또 이런 분들이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떤 분이요? 네. 작곡 실력까지 좀 갖추신 분이신데 말이죠. 아아. 네. 이번에 만나보고싶 분은 자기가 작곡을 해가지고 그 노래를 본인이 작곡한 노래로 들려주시겠다고 오셨습니다. 저 알 것 같아요. 네. 누구세요? 최윤성씨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네. 그러면 최윤성씨의 행복한 세상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너무 커가지고. 하시윤선 나를 안겨주네 큰 노래 부르며 일퇴 가네 발걸음은 가볍기만 하고 나 우리 사랑한 세상 잘 만난 세상이야 사랑이 좋아 이웃이 좋아 당신이 좋아 함께 꿈꾸는 세상에 행복한 세상이야 꿈이 있어 좋아요 희망이 있어 좋아요 즐거운 맘으로 삶의 눈으로 달려갈 거야 아 지윤선 아 지윤선 아 지윤선 아 지윤선 아 지윤선 노래 부르며 일정하게 할 걸 의문 가볍기만 하구나 우리 사랑 세상 잘 만나는 세상이야 사랑이 좋아, 일시 좋아, 당신이 좋아 함께 꿈꾸는 세상에 행복한 세상이야 꿈이 있어 좋아, 희망이 있어 좋아요 즐거운 밤으로 삶의 보로 달려갈 거야 즐거운 밤으로 삶의 보로 달려갈 거야 즐거운 밤으로 삶의 보로 달려갈 거야 오, 좋아, 좋아, 진 Graduate! 박수 감사합니다.